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2020년 2월 27일 스탠바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뭐하는거 이렇게 스쳐 지나가냐 애기가 있냐 여기 왜 자꾸 지나가는거 같지 일단 일단 중간에 이게 망하고서도 중간에 한번 손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 하판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이 하판은 여기 저기 끝에 하나 있다 끝에 하나 저기 형체밖에 안보인다 저 맨 벽쪽에 여기 여기 입을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입을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안보인다 키가 잠깐만 한 106 170 170 170은 안돼보인다 170은 안돼보였어 잠깐만요 여기 가운데에서 계속 뭐가 움직이는데 뭐지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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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팝콘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팝콘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팝콘 하나랑 콜라 맞다 맞다 갔다 하는데 뚜렷하게 형체가 안보이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 쏠 튀어나온다 진짜로 나 오늘 머리 그지같이 잘라 놔 가지고 나오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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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 근데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야? 지금 말해봐 이게 끝이야 이게? 이거 달랑 이거 하나 끝이야 이거? 설마 딴 데 없어 상현가? 그냥 놀다 갈 일인데? 아무것도 없는데? 근데 극장 엄청 오래된 거 같다 진짜 극장 오래된 거 같다 아 저쪽에 하나 있다 지금 여기 딱 내가 비치고 있는 쪽 계단 옆에 계단 옆에 딱 하나 서 있다 바로 딱 지금 여기 딱 여기요 뭐야 왜 몸을 가만히 입질 못해 이제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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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 댕긴다 진짜로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 댕긴다 이렇게 일단 여기는 별다른 거 없어요 아까 저기 정확히 안 보이는데 형님은 지금 여자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극한 평범한 애들이라서 그냥 평상시에 보는 애들인데 아 자꾸 어디서 한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근데 형님도 그랬어요 형님도 여기 어딘가 어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이씨 카페트 같아요 카페트 아 영사실 한번 가보자 그래 어디서 한기가 일단은 나와요 근데 이게 아 야 이게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거가 있는 반면에 아 이정도면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정도면은 제가 왜 별로 안 무서워하냐면은 이 정도는 어느 데에나 어느 곳이나 가나 다 있을 만한 애들 어느 곳 가나 있을 만한 애들 엄마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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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? 누구요? 누구 있어요? 저 안에 누구 있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으니? 저 안에 있어 양사실.. 별거 없어요 여기 맞어 여기 사람 손 너무 많이 탔어 겁나 귀찮나봐 짜증을 내면서 빠지는 거 있지 귀신도 짜증을 내네 또 왔네 이런 표정 있지 빠져버려 내가 아까 저기 있다고 했잖아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있었는데 내가 어떡하냐 어떡하냐 한게 빠져버려 그냥 쳐다도 안 봐버려 귀신들이 싸가지가 없냐 근데 귀신들이 싸가지가 없어 아니 그래도 난 처음 왔으니까 좀 아는 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뇨 어 야 북이야 방송 불량 뽑기 얼른 돌 갖고 와라 안되겠다 북이랑 그 쥐안에 얼른 빨리 방송 불량 뽑기 그 돌이라도 씹어먹자 자 여러분 음 이런 데는 사람 손도 많이 탔을 뿐더러 지금 사람 손이 많이 탔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영가들의 행동이 틀려요 일단 어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면은 영가들이 행동을 이딴 식으로 아네 어 이 시국에 PC방 가면 어찌됨 그걸 왜 흉가방에 와서 문이야 너는 자 그래도 자 그래도 온 김에 그래도 극장이 괜찮으니까 온 김에 불안하더라도 건져 갖고 가야 될 거 아냐 야 개그직원해 진짜로 씨 아 담배라도 한 번 줘볼게요 야 이거 고삐리 일로 와봐 담배 한 번 펴봐 사투를 이렇게 던져놨어 야 담배 펴봐 담배 썩을 새끼야 일로 와봐 어 야 돌아갔어 영가가 안 보이는데 여 주변에 영가가 안 보이는데 여 주변에 영가가 안 보이는데 저 담배가 돌아갔다 와이파이로 피나 와이파이 잡아서 피나 야 그리고 사람이 바로 앞에 댕기는데 여긴 귀신이 그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곳 여기선 자리를 잡지 않아요 일단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바로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매번 서 있고 이러는데 어 겁나 귀찮아 아마 응 방향을 바꿔 가면서 피해 그만 펴 새키야 고삐 이 새끼야 어디서 담배를 펴 어디서 으런 앞에서 담배를 펴 머리통 깨끌라 이 새끼 뭐든 시도하는 방송 도발 해볼게요 도발 야 이 버러지야 버러지야 너 나보다 대가리 더 크다 아는 채 좀 해주라고 아는 채 좀 안 채 좀 해줘요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우 뚝뚝뚝하지 마세요 저기 처벌 피해 계시는 분 선생님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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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저 달동네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서 농장 냄새가 이렇게 나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깜짝할 새끼 아 겁나 깜짝 놀랐네 이씨 아 진짜 안에 사람 몇 분만 살고 나머지 텅 빔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형 카톡 알지 왔다 오 좋아 오 좋아 답사 한 번 가자 살펴봐라 지완짱이랍니다 지완짱 아니 이사 안녕하세요 몇 살 21살이요 어 뭐해 네 뭐해 직업이 뭐야 너 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네 장래희망은 아 왼쪽 애가 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춥고요 아이씨 가 새끼야 야 여기 근데 그냥 들어가도 돼 네 여기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저 윗동네는 못 가요 캡스 있어가지고 아 그래 하난 캡스 있어요 근데 몇 종인 사시고 안 사시는 데 있어요 여기 보면 문 열린 데 있거든요 형 여기 콩팥이 보이시죠 하 이거 그냥 그냥 그거잖아 네 오늘 거 말씀하세요 이거 그냥 폐가잖아 그니까 그냥 폐아파트라고 형한테 말씀드렸래 형한테 말씀드렸어요 여쪽 라인이 다 그런다 이거지 지금 거의 다 똑같아요 저 뒤에도 네 근데 몇 명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여기 누구 촬영한 사람 있을 거 같은데 엄마 아직까지 있어요 누구 그렇죠 야 여기는 폐가야 다 형하고 다른 거 어떻게 있어요 그 초등학교 쪽에 그냥 재건축 지역이네 폐아파트가 아니네 근데 폐아파트 될 뻔 했는데 어 그거 있지 안에 입주민들이 몇 분 사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너 발 안 시려워? 네 안 추워? 딱딱해요 아 패딩 입었구나 네 근데 여기서 파탕말라가 있었는데 아 냄새야 뭔 냄새야 이거? 콩팡 냄새요 아 원래 됐어요 형 태어나는 거 그 나와 나와 써있어 앞에 앞에 서있어 잡아 문 닫아 나와 여기다 여기 보시면 문 좀 열리는 게 있잖아요 문이 아직 사람 많다고 그냥 열린대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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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는 소리인데 아따 술냄새야 술냄새 엄청난다 술냄새 엄청난다 주인공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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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무나 가봅다 이런 데는 사람 나올까봐 무섭지 이런 데는 근데 없어 없어 이런데는 이미 사람 뜨면서 귀신도 다 떠버려 가지고 아까 그 한명 여자 귀신 한명 복원 말곤 없더 있었어요 어 내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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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야 지금 아 2시 40분에 자 이제 인사드리고 무리 헤어지자 일로 와 아 아 아 아 네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복 입니다 저 박지원 짱 입니다 그 네 저래 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알림 설정도요 얼굴 안보여 다시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고맙다 여기 오면은 연락할게 me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